어..뭐 딴거 필요없이 그냥 나가면 돼요 아저씨 아저씨 생존자 아드레날린 쓰는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생존자 아드 세리마 10분 보고싶어염 까먹으면 인성매튜 용설탈모 알겠습니다 하늘은 알린 킹들은 알린 하나도 화날린 하늘은 알린 아드레날린 하나도 화날린 법반을 빼고 오대로 갑시다 빨랭이는 사람들 물랭이 아니라 다 고소들이죠? 아니에요 한달간 게임 많이 하면 1랭 올 수 있어요 1랭이퀄 실력자가 모인 곳 X 그게 아니라 이번달에 많이 한 곳 이번달에 게임 많이 한 사람들 저 고아악티콘 얻고싶다고?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구독이 고픕니다 구독이 고픕니다 여기 초반에 너무 공격 잘 당하는 자리야 대충 빠져나가야돼 까꿍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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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뚝 뚝 뚝 어 여기는 되게 안좋은 자리네요 자연스럽게 저기서 나오면서 여기 견제올 자리 어 3픽 쫓긴다 나이스 잘 빠져나왔어요 잘 빠져나와서 살리러 자라왔습니다 살리고 윌메이킷으로 빠른 속도로 치료해 주는거에요 이렇게 치료속도가 두배라서 엄청 빠르죠 3픽은 누웠는데 칼지르기 있어요 초보치러 가야겠다 이거 이거 마지막에 길막하니까 3단계로 지렁이 죽일라고 하는거지 지렁이가 날봐야되는데 날좀 벗어 날좀 벗어 쁘발 말이네 무삼인가 무삼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공코스에 제대로 못돌고 있어요 지금 몇바퀴 도는가 이거 다 빨렸어요 3단계 끝날 타이밍을 맞춰서 살리러 갑시다 이거 시간 계산했을 때 이제 거의 죽기에 한 10초 전에 3단계 끝나거든 그때 타이밍 맞춰야될 것 같아요 아니네요 한참 나왔는데 이거 죽으면서 살려야돼 어 이거 쉽고 실수했어 다른 애 빨고있죠 3단계가 발동하더라도 난 죽겠다 이거 아 저거 어쩔수없어 줄건 줘 저거 3단계 얘 한 명이 더 빨려줬어 지금 그래서 3단계 또 지금 충전됐단 말이야 줄건 줘 줄건 줘 모니터 한거 같지 않아요? 네 오늘 또 왔네 뒷목 잡혔죠 근데 칼 찌르기 있을걸 이 친구 오케이 이건 좋아요 칼재 없었으면 게임이 터질수도 있다 아 일반 모니터 식구네요 ounced 양념 에이 이 친구 나 아 거미를 쓰나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 2 16 프린트 아 여기서 뭐하냐 형 아 여기서 뭐하냐 형 뭐하냐 아드켜줘 빨리 발전이 다 켜져있는데서 혼자 숨어서 뭐하는거야 됐어 발동했구요 놓쳤죠 지금 끝까지 뭐하냐 여기서 아 빨리 다시 놓쳤고 쭉가서 여기로 들어가 아 한방이였어 아 이거 살인마 어디서 뭐하는거지 쫓긴다 짠 나가면 되고 한방 부서주기 에이 줄건 줘 줄건 줘 가자 가자 여기여기 지금 숨어있을거야 여기 지금 벽뒤에 있어 벽뒤에 오지마자 가지마자 일로와 여기여기 손절해 손절해 가야돼 이거는 있다니까 모니터라서 심장소리가 안들리는데 여기있어 여기여기 지금 눈물쉽게 그냥 여기있어 여기 여기있어 여기 아이 무섭다 저 바로 앞에 개구멍있는데 제가 나갈수 있을까요 봅시다 어 여기여기 이쪽 이쪽 가면은 있거든요 여기여기 아 걸렸죠 소리난다 개구멍까지 왔을때 들어서 죽여버린다는 흐흐 믿지 않고있어요 지금 믿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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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못간다 그제이 번여주네요 저거 죽여버리면은 너무 악독하잖아 난 죽인다구요 난 죽이지 그때마다 다릅니다 근데 앵간하면 저런거 살려주죠 저런거는 나중에 겁나 뚝뚝아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살인마로 똑같이 할줄 어떻게 알아 흐흐 슬픈로